재판에서는 물증이라고 불리는 것들까지 제시를 했음에도 민주당 지도부는요. 이재명은 부당하게 기소됐다라는 입장입니다. 조금 전 6시에는 검찰 독재 TF에서 또 기자회견까지 했더라고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같은 물증을 가지고 민주당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것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PPT를 좀 보시죠. 사진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SNS에 게시한 사진과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차장과 호주 골프장에서 한 팀으로 골프 쳤다 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사진인데요. 실상 이 사진의 원래 사진은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입니다. 교묘하게 발췌를 하고 편집을 했습니다. 이른바 악마의 편집입니다. 상식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음에도 그 의미를 변형하고 왜곡해서 기소를 했고 또 지난 6월엔 공소장까지 변경하면서 무리한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니 검찰이 대한민국 만악의 근원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 전현희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차장의 호주 골프 사진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가 발췌를 잘못했고 뭐가 악마의 편집이라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칭 부자님. 교묘하게 발췌해서 악마의 편집했다. 의미를 변형하고 왜곡해서 기소했다. 위증조사 재판 때도 짝입기다. 왜곡이다. 이런 표현들 많이 했는데 앞서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라는 표현도 썼어요. 그러면 조작한 게 어떤 건지 최후변론 때 변호사가 얘기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내용은 어떤 증거를 조작했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아직 최후변론 중일 거라서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전현희 의원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 사진 원본을 보면 한 팀으로 골프를 칠 수 있는 인원이 아니고 여러 팀이 칠 수 있는 인원이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마치 한 4명 정도가 겨우 잡히는 사진을 올림으로써 사실상 한 팀으로 골프를 쳤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두 팀, 세 팀으로 쳤을 때와 한 팀으로 쳤을 때는 인식이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미 탄핵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함께 골프 치는 게 김문기 씨가 맞고 팀 지역 골프 카트를 김문기 씨가 몰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팀에서 쳤다는 얘기는 성립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팀 차원도 있고 같이 함께했던 인원이 얼마나 많은가를 숨겼다라는 차원으로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전현희 의원도 법조인 출신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사진 정도의 변경, 편집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크게 국민들께서 느끼실지는 저도 의구심이 좀 있는데 아마도 저렇게 최고위원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공직선거법과 관련돼서 원래 재판과 관련돼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저렇게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공직선거법과 관련돼서 한준호 의원이나 이런 전현희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까 앵커께서 초입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 공직선거법 재판은 이재명 대표 정치인 개인의 문제가 아닌 민주당 전체의 문제입니다. 아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일 경우 낙선자를 하더라도 선거 비용이었던 434억 원을 후보자 개인이 아닌 그 후보를 공천한 정당에서 책임지고 반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걸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대응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발언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